자 보시면 이게 가장 인상적이지만 가장 말씀을 드릴 게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엉덩이의 위치, 특히 골반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넘어가신 부분이 사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은 엉덩이 골반을 그리실 때는요 어느 엉덩이가 앞쪽으로 튀어나왔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의 중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중간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을 잡아주세요 보통 중간에 재봉선이 있죠? 이렇게 바지에는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가 사타구니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 사타구니 뒤쪽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죠 그쵸? 엉덩이가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두 개가 비슷한 크기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짝꿍댕이면 곤란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두 개 엉덩이가 그려지신 걸 보면요 두 개가 거의 정확하게 맞물려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게 보이시죠 그런데 하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러니까 골반을 그리실 때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나 있어요 가슴과 골반 이런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이런 모양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엉덩이가 두 개가 겹쳐지면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하나가 앞쪽으로 가려지고 있죠 이렇게 여기 요만큼 가렸어요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를 그쵸? 그쵸? 요런 역동적인 자세는 사실은 아무리 보고 그린다고 해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익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신 다음에는요 연습을 한 번 더 하시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연습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피드백 받았고 나는 그렸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다음 그림에서 적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피드백을 해드렸으면 요 피드백을 받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피드백 받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그려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몸통 같은 경우도 지금 가려져 있지만 요쪽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요 몸통도 그러니까 인체가 포개지고 가려진다라고 해서 몸통의 위치가 변하고 어떤 그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한 여기쯤에 골반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쭉 쭉 쭉 쭉 한 요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일단 밑에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윗부분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엉덩이가 약간 뒤쪽으로 약간 요렇게 모아져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각이 약간 벗어나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그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고요 요 상태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삐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요렇게 그려주세요 두 개를 요렇게 요기 끝부분을 맞춰서 요렇게 한 개 그리고 두 개를 그려주시는데 요렇게 포개지셔야 됩니다 포개지시게 정확하게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포개지시게 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포개지시게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기에서부터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요 두 개를 엉덩이 하나 그리고 엉덩이 둘 나머지 각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기 끝부분에서 안쪽은 직선 안쪽은 직선 그리고 바깥쪽은 요렇게 튀어나왔겠죠 요런 식으로요 슉 그러니까 반만 그려주시고 그리고 얘가 어... 지금 요 앞쪽 다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보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 같아요 대신에 앞쪽에 있는 요 요 튀어나온 거 얘가 위치가 요런 식으로 원기둥의 모습이 훨씬 확실하게 보이는 형태가 될 거니까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정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관절 그리고 약간 안쪽에서부터 다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종아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앞부분에 지우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런 식으로 자 요 원기둥은 자 요런 모양의 원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됐고 어...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는요 그냥 정면이겠죠 거의 그냥 정면 뒤쪽 뚝 떨어지고 앞쪽 약간 요렇게 정면 요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기울기 똑같은 각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여기서도 끝에 이렇게 아주 정확한 인체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는 건가요 만화스럽게 만화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인체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체의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가는 거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요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쉽게 단순화시켜서 만화화로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발목 그 다음에 발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오케이 그쵸 여기서도 어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간다 요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요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기울기 요 정도 기울기 기울기는 통일 동그라미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휩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살짝 휘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휘는 모양으로 요 끝부분은 그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정리를 하시면서 그리시는 거니까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정면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문제는 몸통 몸통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뭔가 형태가 가려져 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무언가로 가려져 있다라고 해서 몸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통은 정확하게 계속 그 자리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요 기울기가 지금 가슴이 여기 있고 반대편 가슴이 안 보이죠 그러면은 반대편 가슴이 한 요정도 기울기로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기울기로 똑같이 따라가고 그쵸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죠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 겨드랑이가 보이는 게 보이죠 만들어지는 게 음 요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몸통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쭉쭉쭉 내려갔다가 한 요쯤에서 몸통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리고 위치상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골반의 가장 윗부분 그리고 윗부분과 몸통 부분이 이렇게 척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뭐 계속 그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거요 요 모습을 약간 보기 좋은 각도에서 뭔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어 한번 뒤쪽에서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여기가 척추에요 이렇게 척추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골반이 요렇게 틀어진 겁니다 여기가 중간 골반 중간이에요 얘도 동그라미가 약간 중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약간 안쪽으로 조금 뾰족한 모양으로 요렇게 하고 다리가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발차기를 앞쪽으로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발차기 그리고 요쪽 다리는 약간 대각선 그리고 약간 안쪽에서 이렇게 자 요런 모습입니다 어 중간에 걸치고 중간과 중간이 요런 식으로 걸치는 모습이 요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나요 어 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 지금 어 약간 도형화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되고요 지금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깨가 어느 정도나 올라갔는지 팔보다 혹은 요 머리보다 뒤통수보다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약간 요 그림보다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약간 얘보다 어 어깨가 약간 위쪽이고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요 그림보다 요 그림이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대상 내가 그리는 대상하고 사물하고 계속 왔다갔다 시선을 내 그림하고 대상하고 내 그림하고 대상하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계속 비교를 하시면 정확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굳이 그 위치를 찾으려고 안해도 그냥 그 위치에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거의 습관이나 마찬가지죠 습관처럼 그려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손가락 그리기 손가락 그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면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손 손 손 손 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저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팔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쵸 파악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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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손가락 그리는 거는 손가락 그리는 거는 어 항상 패턴입니다 어 손가락 그리는 방법은 어 기초 강좌에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다리를 발을 그리는 방법 손가락을 그리는 방법 수록을 해놨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해를 하되 손가락을 그릴 때는 어떤 패턴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어 아시겠죠 패턴입니다 손가락은 언제나 자 면을 먼저 그리시고 패턴 하나 둘 셋 요런 식이에요 쭉 손 엄청 간단하게 그려졌죠 그쵸 근데 이거를 뭐 손가락의 해부학적인 요소를 전부 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린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손가락을 그리면서 손가락의 특정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체 기초 강좌의 손가락 강좌를 들으시면요 거기에 손가락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